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블루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애플 실리콘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약간 상충이라면 상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말로는 M1 울트라를 처음에 소개할 때 하드웨어 SVP인 존 터널스가 한 말이 M1 울트라를 소개하는 말이 마지막 M1 칩이다 라고 했었고 근데 이벤트가 끝나면서는 마지막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하지 않은 마지막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맥 프로죠 그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M1 울트라가 마지막 M1 칩인데 아직 맥 프로는 남아있고 그러면 맥 프로는 대체 뭘 할 건가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M1 울트라를 그냥 뭐 두 개를 뭐 어떻게 이어붙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 두 개를 요번에 M1 울트라를 만든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붙여서 새로운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성능은 더 좋은 애를 만들 거다 가 있고 두 번째 이론은 아니다 얘는 그냥 바로 M2 계열로 그냥 넘어갈 거다 M1 울트라에서 끝인 게 맞고 맥 프로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서 M2 기반의 뭐 울트라 캡숑 뭐 이런 애로 넘어갈 거다 M2 울트라 캡숑 이런 애로 넘어갈 거다 뭐 이런 두 가지 이론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블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M1 울트라 두 개를 그냥 투 CPU처럼 박아서 이제 맥 프로를 출시할 예정이라면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을 것 같고요 두 개의 CPU를 이렇게 박아서 연결하는 건 멍청한 방법입니다 라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한마당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 M1 울트라 곱하기 2 버전의 M1 칩이 뭐 애플 내부에는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테스트 용도로 뭐 루머가 있긴 했었어요 사실은 거름한 루머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타이밍상 M1 기반의 칩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M2 기반의 칩으로 나오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사실 이제 M1은 이제 성능코어나 효율코어가 이제 A14에 들어갔던 성능코어와 효율코어를 가져온 게 M1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A15가 나와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한 세대 이전의 칩이고 맥프로가 지금 출시된 것도 아니고 뭐 빨라야 6월에 발표될 것 같은데 빨라야 6월 아니면 연말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핸드폰은 A16 그러니까 두 세대 이전 코어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일단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맥프로라는 게 워낙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가 음 이전 세대 맥프로보다 뭐 당연히 더 뛰어난 기능들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 M2 시리즈 기반의 그 M2 울트라 그리고 이거를 또 두 개 붙인 그러니까 총 네 개가 연결된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걔를 맥프로에 탑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저 트위터에서 본 소식인데 아 이거 저도 봤어요 맥프로에다가 실제로 M1 울트라 두 개를 붙일 거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붙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M2 울트라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브릿지가 유출 브릿지 자료가 유출됐다라는 그거거든요 저희 책방에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울트라와 울트라 사이에 브릿지를 뭐 아예 브릿지를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할 거 같아 M 이걸 이제 M1 울트라 듀오라고 하고 이건 그냥 M1 울트라 두 개 붙인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새 칩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맥프로도 비슷하겠죠 기본 사양을 M1 울트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상위 기종이 이제 M1 울트라 듀오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로 찬물을 그러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네요 나오면 M2 기반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워크스테이션이 소비자용 CPU보다 한세대 이전 아키텍터를 사용하는 거는 뭐 전통적인 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또 이제 뭐 M2 기반의 칩이 들어갔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성능 향상들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기대가 좀 되는 게 없지 않아서 저는 뭐 그냥 사실 제가 어디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모두 그거 하는 거죠 부당질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이제 소스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이제 개인적인 판단 그리고 약간 희망 섞인 예측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뭐 구조는 당연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연결되는 그 내부에 있는 칩이 M2 기반의 칩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M2 기반으로 가면 인텔 12세대랑 완전 붙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인텔 12세대에 거의 따라가는 싱글코어 성능을 또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사실 M1 기반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죠 사실 경쟁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경쟁자가 재혼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12세대 악기처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그 그런 것 같아요 여태 애플이 했던 거 보면은 일단 기본인 M1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 더해서 M1 프로랑 M1 맥스 만들고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계속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거라 처음부터 큰 거부터 먼저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M 시리즈의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냐는 사실 완전히 지금 새로 쓰고 있는 역사잖아요 사실 애플이 여태까지는 기존 제품 나온 거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딱딱딱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아이폰 14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9월에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맨날 9월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M 시리즈 지금 이거 같은 건 M1이 완전히 시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M1 울트라가 나온다는 지금 나온 이 타이밍에 나온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모두한테 좀 서프라이즈긴 했잖아요 뭐 유출만 없었으면 완전 진짜 서프라이즈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고 아깝기는 하더라 그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맥 프로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있겠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거 보고 보니까 이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겠다 싶기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 그 말 때문에 이제 좀 혼란이 온 거죠 마지막 M1식이다 마지막 M1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난 뒤에 아 그러면 M2 기반으로 나오나 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플 내부에선 당연히 그 M1 시리즈 4개를 붙인 칩이 있을 거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시기상 개가 아니라 M2 시리즈 기반으로 설계된 애를 투입하려나 보다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일정을 보면 M1 시리즈로 나오는 게 좀 더 현실적이긴 하겠네요 M2 그러니까 사실 요걸 하려면 M2 맥스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M2 맥스를 두 개 붙이면 M2 울트라가 될 거고 그걸 네 개 붙이면 M1 울트라 듀오 캡션 저 메가 저시기 저시기 뭐 시기 네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M2 맥스가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냐 아하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M2만 올해 내로 출시해도 성공한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M2는 올해 내로 나올 거 같지 않나요? 그럴 거 같은데 이게 칩 부족 때문에 애플 일정도 많이 어그러졌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뭐 물론 지금 M1이 엄청나게 그 스폿라이트를 받기는 있긴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애플의 그런 칩 개발이나 뭐 칩 이제 생산 물량의 이제 우선순위는 사실은 아이폰이 가장 최우선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폰을 제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폰 A16도 어차피 올해 가을에 이제 해야 될 텐데 M16을 올 가을부터 이제 또 생산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또 A16에 또 밀리지 않을까 그 저 우선순위가 그러면서 좀 그런 불안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M2가 그러면은 A15 코어 기반일까? 아니면은 A16 코어 기반일까라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루머를 종합해보면 A15 코어 기반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15조 계기가 나와서 그런데 M1 맥스는 아직도 다음 달 한 달 걸립니다 아 저 맥 프로요? 아직도 한 달 걸려요? 아하 M1 프로는? 그래도 이번 달 이번 달 내로 받을 수 있어? M1 프로는? 프로는 2주 아 근데 뭐 어차피 사실 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 커스터모드가 대부분이라서 뭐 정말 기본 스퀴 사는 거 아니고 기본 스퀴는 뭐 잘 뒤져보면 애플 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긴 하겠다 이제는 지금 이쯤 되면 사실은 저희가 회사에서 M1 프로 맥북 프로 기본형을 몇 개 샀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자마자 스토어 직접 가로 스키를 직접 행찰해서 막 한 몇 대를 그냥 법인카드로 긁고 사오긴 했는데 정말 직원들의 환호를 받으셨겠구만 아 그거는 정중히하게 사양했습니다 요즘은 그거 사양할 수 있어 아 뭐 하여튼 네 그러고 또 또 다른 이제 또 논란이 논란? 뭐 하여튼 되게 화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애플이 이벤트가 끝나고 27인치 아이맥을 없앴어요 판매 중단 단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입장은 아이맥 27인치는 엔드 오브 라이프 처리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파예요 크게 갈리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아니다 아이맥 27인치 애플 실리콘 버전도 나올 거다 파와 아니다 또 아니다 아니다 아이맥 27은 죽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아이맥 27에 대한 수요를 이제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분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후자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쪽이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제 맥 스튜디오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 모듈러리티를 강조를 했거든요 모듈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모듈화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약간 뭐 좀 미슬리딩 하다라는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듈화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아이맥 27인치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모니터가 하나로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둘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 부품 노후화로 인해서 바꾸고 싶으면은 전체를 바꾸는 것밖에 방도 없었잖아요 컴퓨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밖에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모듈화 뭐 큰 따옴표 모듈화를 통해서 맥 스튜디오랑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분리가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 맥 스튜디오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니터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이맥 27인치에 대한 아이맥 27인치에 대한 수요를 이 둘로 그냥 나눠버린 거 아닐까 그리고 뭐 혹여나 나는 뭐 맥 스튜디오급의 성공능까지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다 그냥 맥 미니를 그냥 꽂아버려도 되는 거고 뭐 완벽하게 지원하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은 근데 나는 이 컴퓨터를 가끔씩 들고 다닐 거야 그러면 그냥 거기다 맥북을 사시면 되는 거고 맥북에다가 이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런 모듈화를 강조를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리고 다른 사실 다른 땅콩잉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 먼저 그렇게 해보니까 전 그 모쪼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오류난 컴퓨터를 사보면서 끌리면서도 못 샀다는 이유가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모니터랑 컴퓨터랑 같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샀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런 M1 쓰는 24인치 맥 아이맥 아이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컨슈머 수준의 아주 뭐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의 컴퓨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27인치 정도 되면은 이제 프로그레이드고 가격이 너무 높은데 가격도 높은 편인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짊어지는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분리를 하는 형태가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티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분리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예전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같이 일체형으로 있으면은 하나가 고장나면은 다 못 쓰는 거잖아요 한 번에 원래 뭐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은 땜방으로 다른 걸 연결해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다른 디스플레이를 가져와서 쓸 수 있거나 그런데 만약에 이걸 수리를 하려면 한꺼번에 나가야 되니까 사실 노트북도 비슷하게 조금 그게 불만이었긴 했는데 사실 노트북은 뭐 없어도 데스크탑 같은 걸 썼으면 됐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스탑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으면은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블루님 블루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질문으로 정말로 애플이 아이맥 27을 당분간 내놓을 생각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같이 일단은 저도 당연히 이제 모듈화 되는 선택들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이맥 27인치라는 게 뭐 굉장히 매력적인 퍼프터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제 따라 붙는 게 나는 저 정도로 훌륭한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는데 왜 디스플레이 값을 줘야 하냐 뭐 약간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항상 있었잖아요 맥 데스크탑에서 사실 중간을 담당하는 데스크탑 제품이 아이맥 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건데 그 커리를 담당해줄 맥 스튜디오가 나왔고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필요한 사람들은 사고 아닌 사람들은 안 사는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아이맥 그러니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플러스 맥 스튜디오가 거의 뭐 아이맥급의 포지션 이 되는 건데 이게 뭐 분리됐다는 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러고 아이맥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막 미니 LED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뭐 그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인 로스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원래 아 그 얘기는 봤어요 안 그래도 27인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27인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했는데 이제 이 이벤트에서 보고 나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소식통이 좀 헷갈려 한 거 하더라 이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27인치 패널 얘기만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아이맥인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아마 27인치의 미니 LED가 들어간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대체가 필요한 시점이 오긴 왔죠 그렇죠 뭐 기술이 사실 그거 대체되기 전에는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 아직 리뷰가 안 올라왔네요 지금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아 이게 그 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이제는 대체될 때가 되기는 됐어요 사실 이제 기술이 이제 미니 엘리 다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 있는 로컬 디밍존 개수가 얘보다 더 많잖아요 사실은 훨씬 많죠 네 그리고 맥북 프로만 해도 이제 당연히 훨씬 많은 거고요 그렇고도 그건 매치해줘야지 아 그치 그래서 맥북 프로급에 맞게 이제 올라와야 되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이제 그거보다 더 빨리 그걸 쓸 수 있다는 거랑 애플의 미니 디스플레이 기술 실증이라고 보는 게 맞는 제품이고 뭐 어차피 많이 팔릴 제품이 아니었으니까 선제적으로 한번 이제 약간 시험 삼아 해본 것도 좀 없지 않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그 포지션의 제품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기도 했었어요 딱 그 정도 포지션의 제품이 전혀 없었거든요 약간 그 사이에 네 그 정도 포지션의 제품에서 HDR을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었고 그 가격대에 아 예 뭐 당연히 3천만 원 주면 그때도 살 수 있었고요 훨씬 좋은 거를 네 근데 이제 그 가격대에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에이조 그 모니터를 보면 거기는 그냥 HDR을 재생할 수 있다지 그 백라이트를 써가지고 HDR을 못 간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애플이 뭐 레퍼런스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요걸 먹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독보적인 입장성을 가진 제품이 맞았다고 보고요 그때도 사실 그러면 애플 PR팀이 또 살짝 과장 광고 했다가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애플 PR팀이 그때 욕을 좀 먹을만하긴 했어 막 얘기를 여러 개를 했잖아요 아 뭐 그랬죠 이게 자격 네 그러니까 타입을 엄청 키웠지 사실 가격 비교는 레퍼런스 디스플레이랑 하면서 이제 화질이 이제 레퍼런스 디스플레이보다 떨어지는 부분에 이제 슬쩍 넘어가고 그리고 또 레퍼런스 디스플레이보다 시야각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애플이 레퍼런스 디스플레이 중에 올레드 레퍼런스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LCD인데 듀얼레이어 LCD를 써서 만든 레퍼런스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근데 이제 애플이 시야각을 비교할 때는 듀얼레이어 LCD를 쓰면 시야각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야각을 비교할 때는 듀얼레이어 LCD랑 비교해서 우리 건 시야각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밝기를 비교할 때는 올레드랑 비교했구나 LCD랑 비교 안하고 올레드랑 비교해서 얘는 밝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욕먹을 만 하긴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 당시 기준으로 독보적인 그 위치에서는 독보적인 제품이었던 게 맞고 이제는 사실 이제 프로디스플레이 XDR의 제품 수명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리뷰를 좀 내기가 무서웠던 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그러니까 애플이 좀 약간 기만 뭐 과장 이라 하죠 과장 광고를 해갖고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 가격에 이 급의 디스플레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는 뭐 사실이 한데 이런 결론을 낸 거는 한참이 됐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리뷰를 내기가 개인적으로 좀 겁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측정 장비 중에서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측정 장비 중에서는 이제 얘가 저조도로 내려갔을 때 컬러를 정확하게 찍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측정 장비가 도입되면 그때 해야지 하고 하다가 그 다음 측정 장비 도입이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이제 그때가 되니까 이제 그 계속 계속 제품들은 새로 나오니까 이제 약간 지나간 친구 리뷰할 시간이 땀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뭐 이제는 리뷰를 이제 2년 사용했으니까 이제 좀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프로디스플레이 XDR이 후속작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천재 평가 같은 느낌으로 이제 프로디스플레이 XDR 리뷰를 녹이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참 아이맥 27인치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 급의 디스플레이 그 급의 디스플레이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기였는데 저도 많이 저도 썼었고 그리고 뭐 지금 사실 회사에서 쓰고 있고 이런데 저도 제 개인용 데스크톱으로 되게 오랫동안 썼죠 제가 한 2017년쯤에 사서 작년까지 썼거든요 작년 한 거의 4년 가까이 썼는데 4년 넘게 썼다 그러니까는 참 늘 성능에 허덕이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좀 구형이었던 거라서 이렇게 또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큰 아이맥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감상 이렇게 있을까요? 뭐 사실 서프라이즈로 되게 가득했던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사실 저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사실 거 있으십니까? 다들 저 일단 땅콩 고객님부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샀다가는 진짜 파산합니다 안 돼요 뭐 이 중에서 그럼 사고 싶은 거를 얘기해봅시다 사고 싶은 거? 그럼 지금 사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M1 맥스 M1 맥북 프로를 살 게 아니라 그냥 M1 이걸 기다렸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맥스튜디오 맥스 버전으로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잠깐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들 못 나가니까 사실 제 맥북 클램쉘 모드로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 좀 아깝긴 하거든요 디스플레이가 클램쉘 모드로 있는 걸 보면 내가 왜 굳이 디스플레이 값으로 한 200만 원 더 날린 것 같지? 이 생각 드는데 그거 빼고는 딱히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 티떡님은? 저도 살 거는 없고 살짝 끌렸던 거는 SE3가 살짝 마음이 갔었는데 아직 제 핸드폰은 이렇게 10이잖아 네 10이니까 뭐 톤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어머니 지금 쓰고 계신 게 1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하나 볼까 하고 있습니다 블루님은? 저는 그 뭐냐 지금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을 HDR로 올리는 건데요 4K60 HDR 좀 센데요 근데 사실 이제 내 아이패드 고문당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제가 쓰는 PC는 맥북 프로고 제가 쓰는 디스플레이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니까 저쪽은 준비가 되는데 사실 영상을 제가 혼자 촬영, 편집,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집자님께서 쓰시는 컴퓨터가 지금 예전 아이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하는데도 이제 간당간당하거든요 일반 4K60을 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HDR 한번 거기서 돌려봤는데 지금 저 컴퓨터로는 안되겠다 판단을 내리고 이제 잠깐 멈춰놨는데 촬영 장비나 이런 거는 다 갖춰놨고요 그래서 이제 M1 스튜디오, 맥 스튜디오가 나오면 이제 맥 스튜디오를 사서 드리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내려드리고 그럼 이제 HDR 편집이 가능한 PC와 모니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의 빈자리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메꾸는 거죠 저는 그래도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가 HDR 뷰잉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레이딩은 그쪽에서 하면 되고 위아래를 전부 다 이제 HDR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두 개가 구축이 되는 거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하나 맥 스튜디오 이렇게 사면 그쪽은 해결이 됐고 편집자 쪽은 해결이 됐고 사서 한 세트로 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쪼개져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제 맥북 프로랑 붙고 제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맥 스튜디오랑 붙어서 HDR 편집이 되면 이제 컬러 스케일 영상을 아마 HDR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김에 맥 스튜디오 성능 리뷰도 좀 하고 어 정확해요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리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맥 스튜디오랑 디스플레이 둘 다 하게 되지 않을까 맥 스튜디오는 제가 유튜버 지인들 몇 분 얘기 들어보면 몇 분이라든지 한 분밖에 없지만 한 분 얘기 들어보면 눈독 들이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아이맥 프로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아이맥 프로가 이제 뭐 슬슬 가실 때도 했죠 네 내구 연안이 슬슬 오긴 하고 있죠 그런 프로덕션에 쓰는 용도로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그 영상에서 아이맥 프로 판다고 하셨어요 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누군지는 에디팅 하시는 분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벤트 같이 보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맥 프로를 팔아야 돼요 그래요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저는 참 보면서 와 역시 애플 실리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정말로 이제 그 M1 울트라 듀오 뭐 캡슝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야 뭐 맥 프로는 또 어떻게 나올는지 그리고 정말로 저 정도 되면은 정말 나는 살 일이 없는 애가 되겠구나 하지만 누군가는 또 매우 유용하게 쓰겠죠 그게 컴퓨터죠 사실 예 하여튼 하여튼